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청중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자 즉 기본적인 질문 유형 네 가지를 학습하시고 거기에 능숙하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요령 그리고 관련 표현 및 대화들을 영어 본문으로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지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언더라인 쳐져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그렇죠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Are you likely to be asked?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게 될 유형에는 어떤 종류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Question and Answer Session이죠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에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은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bviously 분명히도 The questions you'll receive will depend large part on the content of your presentation and on the composition of your audience 확실하게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질문들은 질문들은 In a large part니까 대부분 여러분의 그 프레젠테이션의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청중들의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발표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의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청중들의 구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질문에는 다르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There are four types 그렇군요 There are four types questions that are commonly asked by an audience at a business presentation입니다 There are commonly asked by an audience at a business presentation이 되어 있으니까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에서 청중들에 의해서 보통 받게 될 수 있는 아 commonly asked니까요 보통 받게 될 수 있는 그 네 가지 유형의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자 디테일 questions입니다 디테일 questions 하게 되면 세부적인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자 세부적인 질문이 되겠고 그리고 confirmation questions 하게 되면 확인을 하기 위한 질문 logic questions 하게 되면 논리적인 것에 관한 질문 그리고 그리고 and prior experience questions 하게 되면 사전 경험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자 It is thus a good idea for you to prepare and answer questions for each one of these categories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그 각각의 그 범주에서부터 나오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죠 그렇죠 아 굿 아이디어니까 준비를 해둬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대목이 바로 DTL 캐치션의 나포입니다 네 그 세부적인 질문은 as its name implies 그 말 그대로 as its name implies 그 말 그대로 is a request for specific information about some aspects of your presentation 여러분들이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 specific information이니까 구체적인 어떠한 정보에 관해서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그렇죠 DTL 캐치션스 하게 되면 세부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의 그 어떤 내용에 대하여 specific information 아주 구체적인 정보에 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Because DTL 캐치션스 ask for facts입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질문은 어떠한 사실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팩트입니다 팩트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They can often be answered in a few words 그들은 그들은 즉 청중들은 몇 마디 말로서 답변을 흔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DTL 캐치션 세부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 청중들은 몇 마디 말로서 답을 듣게 되는 그래서 This is an example of a detailed question 네 이런 세부적인 질문에 관한 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이죠 What is your most important overseas market? 그렇습니다 당신의 즉 귀사의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귀사의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DTL 캐치션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네요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네 Similarly 마찬가지로 Confession Question 확인을 하기 위한 질문은 Can often be answered succinctly succinctly 이런 단어죠 간결하게 간단하게 이런 뜻입니다 흔히 간단하게 답변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It will frequently be phrased Yes or no form 그러한 질문은 Yes or no form 예 아니요 와 같은 말로서 흔히 듣게 되기 때문이죠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을 위한 질문은 예 아니요 가 되겠죠 An audience member will ask a confirmation question to make sure that 그렇죠 That he or she has completely understood one of your friends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청중은 청중은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죠 To make sure that he or she has completely understood one of your friends 여러분들이 발표한 요점 중에 하나를 자기가 완전히 이해하였을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Make sure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므로 You can expect a confirmation question to be phrased in form such as this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이러한 것과 같은 형태의 확인용 질문 같은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What you seem to be saying Is that you expect sales to increase in Asia Is that correct? 와 같은 질문이죠 기회의사가 말씀하신 건데 이 말이죠 당신이 말씀하시려는 게 아시아에서의 판매 증가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Is that correct? 맞습니까? 네 우리말로 옮겨 놓고 보니까 마치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죠 드시죠? 네 세 번째 로직 퀘스천이라고 하면 논리에 관한 질문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에 관한 질문은 예상되는 논리적인 결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토론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발표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내린 결론에 대한 것 중에 하나를 defend 해야 됩니다 변론을 하도록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So you may have to respond at length to answer this type of question 여러분들은 이러한 유형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길게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an audience member might phrase logic questions this way 이러한 유형과 같이 논리적인 질문으로 다시 말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즉 how can you say that you consider America to be our most important market 그렇군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당신은 가장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go on to advocate the major expansion in Asia 그런데 아시아에서의 사업 확장을 왜 굳이 advocate 주장을 하시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논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finally 마지막으로 프라이어 익스피런스 캐션 하게 되면 사전 경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프라이어 익스피런스 캐션 is one of which an audience member makes the point that one of the strategies may already have been attempt without success 사전 경험에 관한 질문은 청중의 청중이 지적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전략에서 이미 시도를 해보았지만 without success 그러니까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will probably not work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 기초한 질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a question and answer 조금 지나가서 보겠습니다 네 question and answer 세션하게 되면 질의응답에 관한 시간입니다 네 이 질의응답에 관한 시간은 대체적으로 5 to 30 minutes 입니다 5분에서부터 30분까지 가 된다 고 하고 있죠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러한 시간은 대개가 5분에서 30분 정도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 presentation 물론 그 프레젠테이션의 길이와 청중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 presentation and the size of the audience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5분에서 30분 정도 까지라고 한 것도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의 길이라든지 청중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프레젠테이션 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써 내려가고자 할 때 You need to be sure that your presentation allows enough time at the end of questions 않습니다 그렇죠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 같은 것들을 약간의 허락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청중들로부터 받게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질문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물론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친구 앞에서나 그리고 동료 앞에서 여러분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리얼스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연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sk that person for the best feedback 네 그들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솔직한 피드백을 Ask 부탁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간다 가야한다 라고 하는 말이 될 텐데 그렇죠 Even if you will be holding a formal question and censor session at the end of your presentation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 하는 말미에 질의응답에 관한 형식적인 질의응답에 관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형식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끝날 무렵에 질의응답에 관한 시간을 가져본다 할지라도 You should still allow audience members to ask questions during presentation itself 그렇죠 여러분은 프레젠테이션 하는 동안에도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자체 동안에도 청중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중에서라도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지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If you audience members remain after presentation to ask you questions 만일 여러분의 청중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이후에라도 남아있을 거라고 한다면 remain after 프레젠테이션 입니다 It means 그것은 의미하는 바 입니다 They must likely found a presentation to be helpful interesting and enjoyable 그렇죠 그 청중은 즉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청중은 여러분의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helpful 도움이 되었거나 interesting 관심이 있거나 그리고 enjoyable 즐거웠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한 이후에라도 여러분의 청중이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여러분이 발표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helpful interesting enjoy 하다는 표시가 물론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청중들이 기본적인 질문 유형 네 가지를 우리가 영문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혹시 건너뛰게 된 그러한 부분은 트랜젠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학습하는데 더욱더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익혔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프레젠테이션 엑스펙션스 표현하는 몇 가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기꺼이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꺼이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I would be happy to take your questions now 라고 하면 되겠죠 I would be happy 기꺼이 take your questions now 여러분의 질문을 지금 받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I would be happy to take your questions now 두 번째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군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군요 라고 한다면 There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That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important question 아시겠죠 그러한 질문에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러한 질문에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I hope that answers your question I hope that answers your question 그렇죠 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Are there any other questions Are there any other questions Are there any other questions 이렇게 presentation 기능답을 하고자 할 때 하고자 할 때 익혀야 될 몇 마디 꼭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서라도 술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될 때 나오는 어휘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overseas 하기에는 해외로 해외에서 이런 뜻이 되겠죠 네 부사입니다 물론 부사 자 Did you go overseas when you were in the army 너는 군 공모 시절에 해외에 있어 본 적 있냐 Did you go overseas Did you go overseas 라고 하면 해외에 있어 본 적 있니 When you were in the army 너 군 공모 시절에 네 overseas 부사입니다 해외로 해외에서 No I wanted to 아니 나 그러고 싶었지만 All my assignments were state side 네이문은 국내에서만 있었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overseas 해외에서 두 번째 어휘로는 Eventually Eventually 그렇죠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난 결코 오바마 빈 라덴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 한물간 표현이긴 하지만 I don't think we'll ever catch 오자마 빈 라덴 I don't think we'll ever catch 오자마 빈 라덴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결코 오자마 빈 라덴을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이 됩니다 I do 잡을 수 있을 거야 It might take a while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It might take a while It might take a while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Eventually We'll find him We'll find him 그렇죠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Eventually 결국에는 그렇죠 자 이번엔 포인트 아웃입니다 포인트 아웃은 지적하다 언급하다 라는 말이죠 뭐뭐를 지적하다 뭐뭐를 언급하다 Molly likes to point out her collection to anyone and everyone who comes to her house Molly는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her art collection 자신의 미술 수집 부문을 지적하는 걸 보여주는 걸 좋아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Molly likes to point out her art collection to anyone and everyone who comes to her house I don't blame her 나 그녀를 그렇게 탓하지는 않겠어 Blame 하면 탓하다 이런 얘기죠 If I had a matisse 만일 내가 matisse와 같은 그런 작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I'd break about it Break about it 하게 되면요 Break는 자랑하다 뽑는다 이런 얘기죠 나도 그걸 뽐냈을 테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Break about it To 나 역시 그런 걸 자랑했을 테니까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과 대화와 그 어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잊어버리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Great Britain is one of America's most important 다음에는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물론 All I is of a 동맹국입니다 대형 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해외 동맹국 중에 한 나라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에는 overseas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overseas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overseas는 allies를 수시켜주는 형형사로도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겠습니까 If you are tempted to learn of your credit card debt 만약 네가 신용카드 부채가 늘어나도록 하게 된다면 즉 신용카드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Just remember that you will have the pay will All back with interest 이자와 더불어서 그걸 다시 갚아야 된다 결국에는 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어라 이런 말이 되겠죠 Just remember that you will 다음에 eventually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자와 더불어서 그걸 도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는 말이 되어야만이 의미가 통하니까 eventually가 되겠습니다 I hope you don't mind if I 나머지 하나를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나머지 하나 point out가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의 논리에 대해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당신은 꺼리지 않아 주기를 바랍니다 즉 너의 논리에 심각한 논리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꺼이 지적해 주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빈칸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시 한 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말을 영어로 함께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꺼이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꺼이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아까 했었죠 I would be happy to take your questions now 하면 되겠죠 다시 한 번 I would be happy to take your questions now 네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요 또 하나 질문의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질문의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I hope that answers your question I hope that answers your question 그렇죠? 질문이 있으시다면 If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interrupt Interrupt가 들어갑니다 Please feel free to interrupt 그렇죠? 그렇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뜻이니까 Interrupt는 뭐뭐를 방해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얘기니 언제든지 말씀해 달라는 의미가 되겠죠 So please feel free to interrupt 서슴치 말고 질문해 주십시오 Don't hesitate to ask 네 서슴치 말고 하게 되면 Don't hesitate Hesitate가 이제 서슴다 이런 얘기인데 머뭇거리다 이런 말인데 서슴치 말고 이렇게 됐죠 질문해 주십시오니까 To ask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발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발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게 되면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wait till the end of my presentation The end of my presentation 다시 한번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wait till the end of my presentation Please wait till the end of my presentation 됐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자꾸 써보고 듣고 말하고 네 미드쪽 잉글리쉬는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나도 살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왜 쪽구가 되는지 내용을 보시면 네 쪽구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어떤 진술이 캐션 앤서 세션 질의응답을 할 때에 대한 진술 중에서 바라지지 않은 것인가 이제나 트루입니다 다음에 어떤 진술이 질의응답 시간에 하는 말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인가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1번 처음 걸 보면 질의응답 시간은 미니멈 30분 정도 길이어야 한다 아니죠 청중의 구성원이나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그렇죠 5분에서 30분까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니멈 30분 정도다 라고 한 말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제나 추러워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audience members who stay for your question and answer session have probably enjoyed your presentation 그렇죠 여러분의 청중 진의응답을 마치고도 남아 있으려고 하는 청중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발표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아마도 흥미로웠다 즐거웠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혹시 a friend of colleague may be able to help you prepare for your question and answer session 하게 되면 친구나 여러분의 동료는 여러분이 question and answer session 질의응답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 언급되어 있죠 it is not a good idea to restrict audience questions to getting your question and answer session 그렇죠 여러분이 질의응답을 하는 통안에도 청중들의 질문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된다 아니 된다는 말이 언급되어 있을 겁니다 restrict audience question 하게 되면 청중의 질문을 제한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본문에 it is not a good idea 좋지 않은 생각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바른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에 어긋나는 말은 1번이 되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에서 예상되는 청중들의 기본적인 질문 유형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청중들부터 질문을 받아서 능숙하게 답할 수 있는 방법을 영어 원문을 통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표현 및 대화들도 함께 연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디언스 매니지먼트 즉 청중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를 학습하시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ENG converge 番組 이 가까운 그리 제 한번 받으신